어 안녕하세요 아 이건 토마 토마토의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좀 따라 나왔는데 아 한 두번 세번째 따는 거에요 지금 세번째 따는데 아 방울토마토가 올해는 아예 식년 이에요 어 습하고 이래 가지고 아 저 우에도 다 적심 다 해줬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따고 어 저희가 이제 방울토마토 심으며 는 아 진짜 설이 올 때까지 방울토마토 따 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 여기 지금 연금 거 한지 한번 한 도서문 따고 아 배꼽 곰팡이 병도 걸리고요 입마름병 입마름병 굉장히 심해요 입마름병 걸려 가지고 이 습해 가지고 걸린 거거든요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노지에서 너무 습해 가지고 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 또 또 토마토가 주는 것만큼 그냥 먹구요 아 방울토마토 좀 따 보겠습니다 뭐 이건 뭐 뭐 약 죽음 이래도 되지도 않구요 뭐 어쩔 수 없는 병입니다 뭐 요만큼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아 올해는 아 이만큼만 먹겠습니다 제가 방울토마토 좀 따 볼게요 뭐 뭐 이 저 저 입마름병 걸리고 뭐 저 곰팽이병 걸리고 그래도 이 저 열매는 아무 이상 없어요 열매는 아무 이상 없구요 아 맛있습니다 열매는 똑같이 아 근데 올해는 진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습해 가지고 아 방울토마토가 토마토가 잘 안 됐어요 방울토마토는 웬만해 가지고 이 저 배꼽 곰팡이병이 안 오는데요 어 옆에 이제 그 찰토마토에 와 가지고 거기에서 아 옮겼어요 이 바람에 이게 날라다녀요 이게 어 방울토마토 토마토 입마름병이요 바람이 날라갑니다 이게 들깨에도 나타나구요 아 저 상추도 그래 상추 상추도 말라줬습니다 상추도 말라줬고 많아요 이거 걸렸습니다 아 들깨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여러가지 뭐 많아요 아 방울토마토랑 토마토 이럴 이만큼 땄습니다 아 토마토 2 낸 10개 방울토마토 10개 아 이 큰 토마토 10개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밖에 못 땄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 어 토마토 수확량이 한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앞으로 이만큼씩 해서 한 5번 정도는 따먹겠죠 뭐 아 지금 위에 우회는 다 적심 해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심 해 줬구요 여기서 이제 이거 크는거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병 올라와도 뭐 그냥 그냥 이제 주는 것만큼 먹습니다 약 뭐 안주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큼 먹어도 실컷 먹습니다 아 아 도마토 흉년이구요 아 제가 도마토 많이 열리면 아주 멋지게 영상 한번 찍을라 그랬는데 또 반대로 도마토가 흉년이 되가지고 어 도마토 농사 항상 잘 됐는데 아 도마토 제가 흉년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 도마토 흉년 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